진짜 버스에서 웃긴 장면이 너무 많았어요 미연 작가가 이렇게 차가 가다가 약간 브레이크를 밟아서 미연이가 흔들릴 뻔했어요 그랬더니 석진이 형이 마치 대학 선배처럼 미연아 닫혀 임마 닫혀 임마 조심해 임마 아니 근데 그냥 미연아 괜찮니? 조심해 이러면 될껏 야 임마 닫혀 임마 하하하하 집 앞의 눈빛 앞에 혼자 눈물 네가 할까봐 뭐